저는 안그래도 루니에크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원작에서의 배우가 또 저에게 머리는 짧게 자르고 넥테인 얇은 걸 메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요 어쩌다보니 제가 진짜 머리가 짧아지고 넥테인 얇은 걸 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구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 이게 좋겠다 저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살짝 따뜻하고 있는 건 기분 타시겠죠? 아 네, 기분 타시죠 그리고 또 이제 안그래도 천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사 부분에서도 그렇고 포멧 매너 잡는 게 굉장히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감독님께서 많이 잡아주시고 계셔서 아마 또 색다른 캐릭터를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, 기대해주세요 네, 고맙습니다 고성민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